자, 달려라! 방탄! 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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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반 자른 다음에 사선으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사선으로 이렇게 자른 다음에 아니지? 아니, 스피 개편하지 이거만 해보내주세요 아기돼지 삼형제 그 다음에 늑대와 함께 춤을 맞다 아니, 아기돼지 삼형제 늑대소년 조용히 좀 해봐 초록색 하나, 둘, 셋 피마 안 나온다 초록색 하나, 둘, 셋 피마 안 나온다 아, 이건 어렵다 하나, 둘 일단은 배추심을 잘라내야지 야, 솔직히 솔직히 많이 없어 쪽파를 재워줘 이제 잘 자고 있어 지금 자장가 좀 불러줘 쪽파를 굉장히 이렇게 담아야 되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어 흔해 먹기 좋잖아 아, 그쵸 그쵸 아, 이게 몇 뿌리씩 다음, 다음 봐봐, 쪼가 봐봐 쪼가 봐봐 나 순나무 만나게 됐어 순나무 야, 하나씩 넣어줘 형과 걔네 신기해 아냐 오른쪽에 보게 좋아요 오케이 그런 자세면 충분하네요 걔네 신기해 아냐 오른쪽에 보게 좋아요 오케이 그런 자세면 충분하네요 아니, 이게 아니 아니 너네가 그런 걸 하니까 얘네들 이상하게 쓰잖아 왜요? 지금 굉장히 뿌듯합니다 다시 할게요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 자신을 더 사랑하도록 주변을 더 사랑하도록 아, 여기 아, 여기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주방은 가끔 사고나 이렇게 내가 뭐 소리 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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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